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해 어제 촬영 하나 끝내고 오늘도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촬영이 오후 4시에 촬영이 있어요 알바 끝내고 자연스럽게 촬영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돈 벌기 힘드네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오전에 운동 다녀오고 자연스럽게 일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아이고 학생들이 소풍 가나 봐요 운동 끝내고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운동하다가 허리에 담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제 기준에선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이동해볼게요 알바 끝나고 이제 성북구로 이동하겠습니다 허리에 담이 걸려가지고 오늘 일하는데 힘들었네요 잘 도착했네요 어제는 너무 춥더니 오늘은 덥네요 와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 지금 성신여대에 잘 도착했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장으로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날씨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와 왠지 저 끝에 있는 아파트 온 것 같아요 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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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어 힘들다 힘들어 여긴가 101동 이라는데 힘드세요 어디지 여긴가 어 여깄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촬영장사에 도착했습니다 어 고양이다 어색 아 너무 아 아니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꿀 차례 했습니다. 좋네요. 어제보다 완전 꿀이라서 너무 좋아요. 이제 촬영 잘 마쳤고 이제 집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.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동해볼게요. 너무 좋아요. 그러면 파팅!